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힐메이드의 KF94 마스크입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입자의 차단 성능을 검증한 제품에만 쓸 수 있는데요. 힐메이드는 필터가 3중이 아니라 4중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을 94% 넘게 차단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사용자의 아주 편의하게 착용할 수 있는 착용감도 고려한 제품입니다. 네, 제가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힐메이드는 특유의 입체 3D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입 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또 피부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 귀 부분이 너무 아픈데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소재의 이어밴드를 사용해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최소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 채셨나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선명하고 똑똑한 목소리가 들리죠? 이만큼 숨쉬기는 편한데 아주 밀착은 확실이 되니까 우리의 건강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낱개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위생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으니 이제 온 가족의 건강, 힐메이드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